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 사회경제분야 질문입니다 어린이 소비자의 특성인데요 요즘은 어린이의 힘이 굉장히 크죠 소비의 주체로서의 어린이인데요 어린이는 돈도 버는 그런 주체가 아니지만 어떻게 소비자의 주체로서 대접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린이가 어떻게 기업 마케팅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경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요즘은 비문학 자료를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마케팅 생산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데 관련된 모든 체계적인 경제활동입니다 결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팔기 위한 전략이 마케팅입니다 저같은 세대에서는 부모님이 사주시거나 아니면 형제들의 것을 물려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많이 다릅니다 아이들이 소비의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오타가 있네요 알아보면서 그에 맞춘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소비자의 특성과 퀴즈 마케팅 전략입니다 최근 들어 어린이들이 쇼핑하는 횟수가 늘고 있고 부모의 구매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선생님 집 앞에도 다이소라는 가게가 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스스로 와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많고요 또 부모도 아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물건을 사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커지고는 세력 힘든이 크게 되고 있듯이겠죠 현황을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스스로 소비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의 구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임스 맥릴의 보고에 의하면 권위자의 어떤 의견을 제시했죠 어떤 주장의 근거를 논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논리적인 근거죠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가 있습니다 권위자의 의견은 소견 논거에 해당이 되겠죠 사실 논거는 구체적 사실이고요 소견 논거는 권위자의 의견입니다 어린이들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맥릴의 보고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에 어린이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여러 요인들 중 한 가지는 변화된 양육 방식이다 어린이 영향력이 커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에는 집에 4행제 5행제가 되면 아이들끼리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요즘은 광고에도 나와서 아이는 최고의 보물이라고 선물이라고 아이들이 좀 대접 받는 이런 상황이죠 과거 나이 된 세대의 부모들은 권위적이었고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앞에 믿음에 이르는 길을 보면은 고집의 방법도 권위의 방법이 있었죠 이런 부모들은 아마 고집의 방법 권위의 방법과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게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구매 결정을 부모 자신들이 했습니다 결과죠 과거 나이든 세대 부모들의 특징이고요 현대의 젊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들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기꺼이 제공하죠 옛날에는 부모가 어대 아버지 말에 따라야지 이런 상황이었죠 아이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것을 학습의 기회로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부모들의 시간 부족과 장시간의 근로 역시 이러한 경향성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겠죠 이런 부모들은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질적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 이런 부모들의 특성은 아이들한테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거죠 한 연구소에 따르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많은 돈을 쓰고 장시간 근무하는 부모들의 경우 장난감, CD, 책과 같은 아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물건들을 보다 많이 사주는 경향이 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쪽에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게 근거가 되고요 현대 젊은 부모들의 특징입니다 이렇듯 소비자에 대한 어린이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또 기업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키즈 마케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어린이들의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린이들 특성에 맞춘 판매 전략, 시장 관리를 하고 있다 다른 말로 마케팅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의 키즈 마케팅 주목입니다 마케팅의 흐름은 마케팅은 어떤 시대의 흐름에 민감할 수 밖에 어렵겠죠 아이들이 소비의 주체가 되니까 아이들에게 맞는 소비 전략을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죠 과거와 현대 부모들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비의 어린이들의 영향력이 커진 요인입니다 양육 방식의 변화는 소비의 어린이들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고요 이에 맞추어 기업들은 이제보다 훨씬 더 키즈 마케팅에 주목하고 어린이들의 소비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키즈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기에 없어 기업들은 어린이 소비자의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키즈 마케팅에서 바라보는 어린이 소비자의 특성은 현재 시장, 영향력 시장, 미래 시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소비자를 바라보는 세 가지의 관점이고요 현재 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의 용돈을 사용하거나 부모나 다른 사람들이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를 받는 대상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바로 아이들이 필요한 물건을 자신의 용돈이나 부모 등의 도움을 받아 구입한다는 거죠 현재의 소비자로서의 어린이의 특징이고요 영향력 시장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직접 소비하기보다는 부모나 가족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존재 너 생일 선물 뭐하고 싶니 이랬을 때 뭐 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는 예를 외식 메뉴를 들고 있습니다 자 외식 메뉴 결정이라던가 또 부모의 옷을 골라주는 행위 자 부모의 옷이지만 어린이가 골라주잖아요 자 이거는 영향력 시장의 관점이 됩니다 자 소비에 영향을 주는 존재고요 자 미래 시장의 관점에서는 미래의 잠재적 소비자가 되겠죠 지금 어린이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특정 상품을 많이 사용한다면 나중에 이 상품에 대한 더 충성도가 높은 그런 고객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미래의 소비자입니다 자 현재의 소비자로서 영향력 관점에서 미래 시장의 관점에서 어린이를 살펴봤습니다 자 어린이 소비자의 특성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키즈 마케팅 대상은 현재 시장으로서 어린이 소비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소비자가 가장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소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린이 키즈 마케팅의 중요한 대상은 현재 시장으로서 어린이 소비자가 되죠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역시 현재 시장의 소비자로서의 어린이의 특성입니다 자 기업의 최우선 고려점은 자 현재 시장 관점 현재 시장 관점 영향력 시장 관점 미래 시장 관점인데 결국 현재 소비자로서의 특성 때문입니다 자 키즈 마케팅 관점에서 본 어린이 소비자의 특성입니다 자 키즈 마케팅에서 바라보는 어린이 소비자의 특성은 현재 시장 영향력 시장 미래 시장의 세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키즈 마케팅의 대상은 현재 시장으로서의 어린이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키즈 마케팅 전략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 역시 현재 시장의 소비자로서의 어린이의 특성이 됩니다 자 키즈 마케팅 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욕구입니다 자 부모들과 다른 어린이의 특성입니다 어린이는 감성적인 욕구가 강하다고 합니다 자 부모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고민합니다 자 부모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아이들은 감성적인 욕구를 갖고 있죠 자 어린이들은 합리성을 구매의 핵심적인 근거를 두지 않고요 어떤 상품이 감성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이유가 됩니다 다르죠 부모와 어린이는 감성적 욕구의 충족을 개전으로 상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마케팅 전략도 이에 맞춰야 되겠죠 부모와 어린이의 특성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키즈 마케팅에서 중시해야 할 어린이들의 감성적 욕구입니다 소비의 주체로 등장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 마케팅 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욕구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욕구의 핵심은 차별성과 한정성입니다 차별성은 다른 아이하고 달라야 되는 거죠 한정성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물건도 한정판매 이런 것들이 있던데요 차별성은 글자 그대로 자신을 다른 아이들과 고별 짓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단순히 나와 다른 아이들 간의 고별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다른 특별함입니다 나는 고별이 아니고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특별하다 특별하다는 차별성은 곧 한정성 범위가 제한되어 있죠 그 한정성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다 차별성이나 한정성은 바로 특별하다 나에게만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것이 나에게만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어린이는 남과 다르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바로 있습니다 결국 차별성과 한정성은 누가 집단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 누가 인기가 있는지 누가 친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차별성과 한정성의 역할 집단의 일원 그 다음에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결정합니다 차별성과 한정성을 지닌 물건을 소유한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거나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게 됩니다 차별성과 한정성을 추구하는 이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겠죠 어린이의 감성적 욕구의 차별성과 한정성입니다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욕구의 핵심은 차별성과 한정성입니다 차별성과 한정성을 지닌 물건을 소유한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거나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성과 한정성을 차별성과 한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 중 하나는 나이보다 성숙해 보이고 싶은 어린이들의 공통된 욕망을 자극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린 형태를 많이 내는 거죠 많이 내는 것은 바로 나이보다 성숙해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자극함으로써 어린이를 어른으로 변화시키고 어린이가 자신의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는 환상의 세계를 제시합니다 우리 화장품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될까요 어른들을 흉내내겠죠 결국 성숙해 보이고 싶은 어린이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전략을 기업이 마케팅 전략 중에 하나로 활용하고 있죠 또 다른 전략으로는 어른에 대한 반응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권위적인 선생님의 허를 허를 찌른 태도 자 권위 타분한 어른들과 대비되는 아이들만의 톡톡 튀는 세련된 모습으로 어린이들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광고 뭐 이런 광고들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전략을 어른에 대한 반응심을 이용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어른에 대한 반응심을 이용하는 전략 자 성숙해 보이고 싶은 욕구 어른에 대한 반응심을 이용하는 것이 어린이 마케팅 전략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자 대표적인 케이저 마케팅 전략 두 가지입니다 차별성과 한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성숙해 보이고 싶은 어린이들의 욕망을 자극하거나 어른들에 대한 반응심을 이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윗글의 내용을 단락을 기준으로 문장을 요약하고 주제를 말해보세요 구공업의 기본은 본문 중심의 학습 반복 과 복습 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는 것은 사고력 확장에 필수가 되고요 자 이건에 주제는 어린이 소비자의 특성과 퀴즈 마케팅 전략 입니다 자 내용 확인과 문제 풀이 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자료를 확인 하길 바랍니다 선생님 강의는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선생님도 지금 좀 헷갈리 는데요 아무튼 어린이 소비자의 특성과 마케팅 전략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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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